청담유학원 청담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입국 심사 시 필요한 서류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섬머스쿨 9월 학기를 위한 출국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미국 출국을 위한 입국 심사 준비물과 자가격리 사항을 유학생의 시점에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률격적인 설명 전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국가로 세 달 이내의 단기 방문은 esta 전자승인을 통해 입국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유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f1 비자 인터뷰를 통과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비자는 대사관에서 여권을 접수하여 인터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되기 때문에 미국 입국 준비를 할 때에는 정식 비자가 붙은 여권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국제학생 입학원서 시스템을 이민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20라고 불리는 학교 입학원서를 꼭 챙겨야 하며 입학 프로세스 비용인 세비스피 영수증도 입국 심사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 과정들은 비자를 준비할 때도 필수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항공권과 거주지 정보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시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인터뷰라는 사전 작업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민국에서 원하는 서류만 챙긴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미국 입국 심사 시 꼭 챙겨야 하는 서류는 PCR 음성증명서입니다. 올해 1월 말부터 해당 서류는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 입국 3일 전에는 꼭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보자면 미국은 각 주마다 격리 제도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가 70% 이상의 높은 백신 접종률로 격리 조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단 7개 주만 격리에 대한 사항을 남겨두었습니다. 먼저 뉴 앰프셔,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는 10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하지만 격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몬트주는 14일의 의무 격리, 로드 아일랜드는 10일의 격리가 있지만 격리 5일 차에 코로나 검사 시 음성이면 7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릴랜드주는 코로나 검사를 권장하는 권고사항이 있으며 알래스카는 PCR 음성 허가서를 꼭 챙겨야 하는 것은 강조합니다. 방금 언급된 7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격리 제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가장 느슨한 격리 조치를 시행 중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은 지금 시기에 입국을 하는 것이 가장 제약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벨타 변이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시로 미국 뉴스도 확인하시고 규정 변경도 잘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